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어! 이걸로 그려야지 어? 바나나가 때나절네 이번엔 가기 아무것도 안 되잖아 시원하게 느껴요 아하 짜잔 와우! 쉿! 야! 와우! 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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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한 필이 두개나 있어! 예! 이번에는 바나나! 예! 친구들! 이거 진짜 바나나에요! 응? 저거 찌랑! 저거 찌랑! 이번에는 애기 바나나! 헬로우! 우와! 바나나 불펜! 바나나 연필도 있네! 오우! 와우!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우와! 수건 연필이다! 우와! 우와! 두개! 이번에는! 수건 연필! 수건 연필! 수건 연필! 친구들도 시원하게 해줄게요! 시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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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해라! 시원해!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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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아! 뭐하고 있었어? 그림 그리고 있었어! 우아! 이건 다 뭐야? 연필이 불러졌는데 요장이 선물로 줬어! 정말? 너무 좋겠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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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에서